삼성 SDS가 지난 15일 잠실 캠퍼스에서 삼성 SDS 테크토닉 2018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삼성 SDS가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로 IT 개발자와 대학생, 석 박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삼성 SDS는 블록체인과 AI,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로 고객 비즈니스를 혁신한 사례와 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했습니다. 또한 삼성 SDS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의 AI 분석 서비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도 공개했습니다.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별도의 코딩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비전문가도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삼성 SDS 홍원표 사장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테크토닉을 정례화해 IT 개발자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